여기서 카스테리아는 구내식당이에요. 우리는 구내식당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정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We'll go to the cafeteria to pick up your schedules.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P, B, F가 되면 안 되겠죠? We'll go to the cafeteria to pick up your schedules. 당신의 학급들 클래스의 ES죠? Teacher의 S죠? Class locations의 S죠? About하고 A, B, N, C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기서 설명했어요. 이것에 관한 이것들에 관한 정보... 정보와 함께? 여기... 여기 해석을 할 때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할 때도 이 내용이 지금 이쪽으로 구매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실들과 선생님들과 위치에 관한 정보들과 함께 당신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자, 상황 갑시다. 잠깐만요. 자, 모음 앞이네요. 아, 그렇죠? We, the information about your classes, your, your classes, teachers, and class locations. 네, 조심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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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